자 우리 기술주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주시포격기 탁쿤입니다. 당장 내일이죠. 우리 내일부터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. 자 일요일이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. 날씨가 좀 더운 것 같기도 하면서 간만에 이 장마에 좀 어두운 곳을 조금 해치고 햇빛이 들어오는 게 딱 우리한테 지금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자 우리가 이런 날에 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당장 우리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.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중요한 얘기 어제랑 좀 다른 얘기를 좀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. 물론 올라간다는 얘기고 추가로 체코 수주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자 이거 뉴스 하나면 우리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자 두산의 너빌리티가 아니고 우리 기술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. 자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자 바쁘신 분들은요 010-63-11-8706으로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여기다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쏙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는데 자 조회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댓글로 자 우리 기술 가자 라고 한 번씩 자 우리 기술 가자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우리 기술이다 자 가자 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금요일날 우리가 4%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원전주들이 그렇게 막 힘을 보여주는 모습들은 없었어요. 자 대부분 도지형 캔들로 마무리를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아 근데 이상하게 우리 기술은 올라가고 말아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구요. 자 그렇게 우리가 누가 올려줬나 봤더니 기관에서 130만주를 매수를 해줍니다. 자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줘요. 금 투개까지 더 해줘가지고 자 주가를 올려줬죠.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왜 이들이 왜 매수를 했나 자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5만 천주 3만 5천주 팔아주고 5만 천주 받아줬죠. 자 80만주로 던졌는데 120만주로 받아줘요. 자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로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 주고 나누고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 물론 체코 원전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약간 혼돈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게 적중을 한다면 너무나도 큰 쾌거를 얻겠죠. 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십니다. 아 우리 기술 그러면 월요일 매수해도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까? 여쭤보시면 되세요.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? 아직 기다리십시오. 제가 이 문자만 보내주셔서 텔레그룹방에서 다 말씀을 드린다고요. 자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야 됩니다. 제가 텔레그룹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. 자 그래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. 이렇습니다. 자 대통령실에서 체코 신규 원전 증설에 쾌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. 자 어쨌든 간에 정부 수혜주로서 지금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어필할 정도면 확실한 무언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가 내세울 게 무언가 있어야만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랑 진행을 하자.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겠죠. 자 근데 이게 작은 시장이 아니라 30조원입니다. 30조원. 자 물론 여러 기업들 중에 우리 기술이 독보적으로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 어필을 해드린다는 거예요. 자 오늘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요.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불안감 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살펴볼까요. 자 나토서 북러 밀착 대응 원전 외교전 7개국 연쇄회담 자 워싱턴 도착하자마자 4시간 독일 캐나다 1분과 20분 30분의 촘촘한 회담을 가졌답니다. 자 양자회담소 북러협력의 엄중 우려 한 목소리 공감을 하면서 체코 네덜란드 스웨드 핀란드를 이길 만한 신규 원전 협의를 진행했다는 거예요. 자 근데 이렇게 큰 시장 30조 원 큰 시장에서 왜 너라는 전문가가 왜 우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자 과거의 우리 기술은요. 주가 급등 원인 중에 원전 종주국 영국이 한국을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거 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예시를 좀 드려드렸습니까. 자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. 자 한국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자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자 한국의 김치 맛이 자 김치 제조법 우리가 완전 그 원조죠. 원조. 자 근데 일본한테 얘기합니다. 야 너희의 김치 제조법 좀 우리이랑 협력을 논의해달라.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자 그 말도 안 된 얘기입니다. 이게 자 원전 종주국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한다. 자 뭔가 냄새가 납니다. 근데 그게 우리 기술이 주가를 급등했던 원인이에요. 그래서 봤더니 어떻습니까. 자 AI발 전력수의 원전으로 대응 나선 정부 자 대응원전 SMR 독점기술 보유 우리 기술 주목 답이 나왔죠. 자 체코 원전 수주를 바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이게 독점기술이요. 자 근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그로 끈 건 아니겠죠.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있어요.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종착지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포착이 됐어요. 자 보시면요. 자 이 뉴스를 좀 보시면 확실히 이유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. 자 우리 기술 전력소모 60배 업그레이드 됐다. 자 AISMR 딱 유일 원전 MSIS 독점 세계 세계 독점입니다. 독점 자 여러분들 이거 작은 뉴스 같지만 3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. 2024년 3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체코 원전에 우리 기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. 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7월 1일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제가 아침 9시 한 40분 50분쯤 말씀을 드렸죠. 자 우리 기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체코 원전만 여러분들께 간다고 하면은 자 이걸로 여러분들을 억으로 끌었겠습니까. 절대 아니라고요. 자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자 원전 미 정부 지금 2050년까지 원전 3배로 늘린다고 얘기를 했어요. 했죠. 자 어쨌든 간에 3배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. 근데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규모를 좀 더 줄여갈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될 겁니다. 자 비용 절감이 정부 쪽에서는 제일 큰 메리트에요. 자 그러면 이거란 부분이죠. 우리 기술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해결 빌게이츠 원전의 진심 미국 기술 추진 검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는 자료입니다. 자 날짜하고 지금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. 자 근데 제가 블러로 좀 가려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. 이게 방송상 우리가 이걸로 수급도를 폭발적으로 올려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려면 방송에서는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. 다만 010-641-8706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주신다면 여기다 원본 파일 보내드릴 겁니다. 거기에는 블러가 지워져 있겠죠. 미리 받아보시는 겁니다. 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. 받아보셔야 됩니다. 자 AI 데이터 센터에 미리 얘기가 나왔고 빌게이츠 빌게이츠 뭡니까? 마이크로소프트예요. 자 그럼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뭡니까? 반도체요. 반도체? 어? AI? 자 올라갈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서 지금 빌게이츠로 얘기를 했죠.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수십억 달러 투자할 것 6월 17일 날 얘기했습니다.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미국 내 첫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착수 자 세력들은 이미 미국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 곡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미 선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자 여기서 외국인들 우리가 동향을 살펴볼 수가 없겠죠. 또 한번 보면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갔었어요. 잠깐 쉬는 구간 만들어줬습니다. 누가 받아줬어요? 기관이 받아줬어요. 아무도 안 받아줬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자 기관도 지금 여기서 130만주를 샀다는 건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130만주를 샀다는 건 답이 나왔죠.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자 이 텔레그룸방 가족방입니다. 775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. 7월 1일자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아니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래서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야 됩니다. 그래서 775명인데 1000명까지만 제가 우리 가족들 모집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가족들이란 어려운 거 같이 겪고 같이 으쌰시하고 우리가 좋을 때는 같이 두 배로 누리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? 자 제가 1000명까지만 우리 가족들 모집하고 있어요. 자 입장이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 7월 대장주 그리고 비만치료제 바이오주 지금 강세인데 자 항암제가 지금 대장주에 있던 시대가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인 어떤 시대에요? 우리가 답이 딱 나오죠. 외모지상주의 시대에요. 그렇죠? 우리가 그러면 이 미용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뭐 여러가지 뭐 많겠죠. 성형도 있을 거고 그런 쪽에서 지금 비만치료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. 2880원에서 2만원 예상하고 있고요. 8월 달 예상목표치 상승 중입니다. 점진적 상승 중에서 지금 기업 인수 이슈로 한 번 더 빵 쳐줄 거니까 이것까지 받아가시려면 히든이라고 보내십시오. 자 일단 7월 현재 102% 류적 수익 너무나 좋습니다. 아직까지 매도 안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. 오늘 이번 달 몇 퍼센트 수익까지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행복한 한 달인 것 같아요. 우리 여러분들 휴가비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정말 쾌거를 좀 누리겠죠. 자 그리고 일단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곧 체코 원전에 대해서 발표가 나온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대략적인 날짜가 이 CNN 보도방송에서 나와 있는데 자 010-6318706 자 이것도 원본 파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. 번역으로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. 자 날짜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. 사우스 코리아 여기서 나와 있어서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전 관련해서 체코 원전이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대략적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거 받아 가셔야겠죠. 수익이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자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빼셔서 제 영상을 보여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보신 거 아니잖아요. 실속 챙겨 가셔야죠.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. 자 이상 주식폭격기 타쿤이었고요.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녹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. 자 입장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보시면 되고요. 혹시나 혹시나 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 보셨던 분들은요. 제가 안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통신사 측에서 아예 스팸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상 주식폭격기 타쿤이었고요.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